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이야기인가 그렇게 식상해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꾸 들어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우리의 앞날에 대한 깊은 그리고 강한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경제부장이 쓴 베네수엘라 기자 A가 한국 대선판을 본다면 이라는 칼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경제부장이 가졌던 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12년 전에 미국의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2주간 계속되는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온 기자 A를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10년 전보다도 지금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12억의 국가에서 온 기자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학교 주변 맥주집에서 친분을 쌓고 각 나라 정보를 교환하곤 했습니다. 술값은 각자가 각출했는데 그때마다 A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정부의 외환통제 때문에 달러를 넉넉히 들고 나올 수 없었다는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최재비 이외에 맨해튼 하루 호텔비도 안 되는 100달러의 용돈으로 2주를 지내야 되는 그에게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사치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다른 나라 기자들은 십시일반으로 베네수엘라 기자 A의 몫을 분담했습니다. 귀국 전날 밤에 베네수엘라 기자 A는 동료 기자들에게 베네수엘라의 관광역서에 손으로 꾹꾹 눌러선 감사 편지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 편지를 읽으면서 정치가 실패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서름을 겪는지 절감했습니다.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렸을 때 국민들은 어떤 서러움과 비용을 치른지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때 미국의 플로리다 관광지에 명품 매장에서 한 개의 덜을 외치는 산유국 베네수엘라 관광객들이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뒤에 사정이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차베스는 부패한 경제관료와 부자들을 비판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분노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1998년도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직검 이후에 서민들에게 경제난과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도 없애고 정적과 언론인을 탄악하면서 20년은 좌파 집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이식하기 위해서 은행과 석유와 그리고 식품기업을 바로 구교화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공공부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을 현저하게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수입원인 원유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 미국의 재재정이 겹치자 경제는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통화 가치는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베네수엘란은 지금도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척키와 대니얼 지블렛 미국 하버데드 교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에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탈냉전 이후에 선출직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탈냉전 이후에 선출직 권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작살내는가 사례로 꼽았습니다. 냉전 때는 총칼과 탱크를 앞세운 군사 쿠데타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표 안 나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총칼이 아닌 투표함에 시작된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총칼이 아닌 투표함에 시작된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며 한 세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과거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했던 그 세력이 이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쥐고 포퓰리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편은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베네수엘라 기자 A가 요즘 한국의 대선판을 본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충고할 듯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죠. 상권분립, 대법원, 검찰, 경찰, 언론 이런 뜻들이 소위 브레이크 시스템, 지금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민주주의는 어느 사이에 완전히 변질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를 동아일보의 경제부장이 그렇게 아주 잘 썼습니다. 제 논평은 박용 경제부장의 베네수엘라에 관한 칼럼은 상당히 적절한 때 나온 좋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용 경제부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지면에서 강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쉬움을 느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을 듭니다. 그러나 그 포퓰리즘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베네수엘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선거가 투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하게 하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자가 집권해서 문제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베네수엘라는 바로 선거 투표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상국가로 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게 된 겁니다. 우고 차베스는 1998년에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치자 바로 장기 집권을 꿈꾸게 됩니다. 좌파 연구 집권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한 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2004년부터 전자투표기를 도입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그런 피를 흘리고 밀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기대감을 갖고 투표소를 찾지만 그것은 그냥 표 던지기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표장을 찾는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투표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초에 있는 한 장소에서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선거 결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국민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A에게 표를 던지든 B에게 표를 던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모초에 있는 장소에서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선거 결과가 사정에 다 결정된 겁니다. 선거는 요식행인 겁니다. 통과의례인 겁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면 우고차베스,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떠올리지만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민주주의가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민주주의가 선거에 의해서 견제받고 그다음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서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1군의 정치 세력이 지도자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국민들은 투표장의 그냥 요식행위, 단순히 행사로 투표장을 찾는 것으로 선거가 투표가 둔갑되고 말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깨진 비극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비극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될 교훈입니다. 선거가 통치의 도구로 전략하는 경우 바로 그것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거가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베네수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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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